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Discovering Earth 2.0 보통 우리가 뭔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죠? 뭔가 지구를 발견한 행성, 또 다른 지구를 발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 버전이 되겠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볼까요? Pale Red Dot, a project dedicated to finding Earth-like planets, discovered one just last month. 자, 소위 Pale Red Dot, 약간 굳이 지격을 하자면 약간 Pale이라는 건 창백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Red라는 색깔이 조금 어려운 부탁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창백한 붉은 빛 점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Dedicated부터 Planets까지 나와있죠. 무엇에다가 헌신이 되어 있냐면, 지구와 유사한, 지구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것에 가장 큰 헌신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discovered one,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Just last month, 굉장히 최신이라는 의미죠. 바로 지난달에 발견했습니다. 자, Proxima Centauri라는 별 주변에 궤도를 도는 거가 우리가 올빛이 되겠죠? 그러고 있는 이 행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태양계에서 바깥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The potentially habitable planet known as Proxima B is within the right distance from the sun, possibly having water and atmosphere and a livable climate like earth. 자, 잠재적으로, 그쵸? 잘 모르려면 잠재적으로 Habitable, 우리가 Habitat이라는 거는 거주를 하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A, B, L, E로 끝나면 하나의 Adjective Form이 되겠죠? 그래서 거주가 가능한, 살 수 있는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Proxima B라고 알려진, 잠재적으로 볼 때 이게 확실하게 Confirm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거주지로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곳은, 자,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바른, 가능한 거리, 가시권 내에 있다라는 거죠. Possibly having water, 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공기, 대기권도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혹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기후 조건을, 마치 지구와 같은 태양과 공기와 물과 또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International scientists and astronomers determined the planet is only 4.2 light years away from earth. 자, 국제적인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거의 Determine, 이 행성이 이 정도 거리에 있다고 거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단, only라는 표현이 참 웃긴데, 4.2 광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킬로미터로 따지면 39.5 trillion kilometers가 되겠죠. 이 4.2 광, 빛의 속도로 가도 4.2 년이 걸린다는 건 너무너무 어마어마 먼 거리인데, only라는 표현을 썼죠. away from earth, 지구의 4.2 광년인데요. 하지만 이 거리는, in space terms, 어떤 우주, 그런 과학의 용어로 봤을 때는, that's pretty close, 상당히 가까운 표현에 속하는 거리라고 하네요. Since 1995, over 3,500 planets outside our solar system have been discovered, but Proxima b is the most similar to earth. 자, 지난 1995년 이래로 3,500개의 행성들, 우리의 태양계 주변에 바깥에 있는 3,500개 행성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발견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천 개의 행성을 발견했지만, 이 Proxima b만이 가장 지구와 가까운 형태의 행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자,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주 물리학자이며, 행성 관련 과학자, 연구가인 Alan Boss 씨는요, 이 과학자는요,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거죠. 즉,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many, 많은 수가, 이러한 지구랑 유사한 많은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Boss는 예측하기를, 인간이, 인간이 결국에는 생명체의 존재, 어디 바깥에? 지구를 벗어난 곳에, 지구 외에 다룬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존에, 그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즉 얼마 안 남았다는 요양치로 얘기한 거겠죠. 지금 저는 65입니다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생명체를 발견하는 순간 때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 즉 내가 살아생전에 다른 행성에, 다른 우주 공간에 생명체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분의 말이 정말 사실로 드러날지 We, I think we have to wait and see, right? You never know. 자, 오케이, 오늘은요, 우리가 핫 이슈를 통해서 무주, 저 너머에 4.2권년 떨어진 곳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케이,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